나의 가을 네버 엘버 아아, 뭐하나요? 너무 추워요 아니요, 아니요, 아니요 오빠는 마음이 싫어 오빠는 마음이 싫어 이 본만 주고 마음을 주지 말고 우리 아, 뭐해요 이 본만 좀 지켜줘야 되는 거예요 난 너를 지키고 싶어 잘생겼다 이 말로 잘생겼다 좋아 형이 눈치 없이 신경을 낀 것 같아요 여행을 했는데 눈치 없이 쫓아가는 친구들 있잖아 눈치 없이 쫓아가는 친구들 있잖아 눈치 없이 쫓아가는 친구 말 좀 해봐 왜? 말 좀 해봐 무슨 말? 이것저것 해봐, 오빠 왜, 왜? 어색해 왜 어색해? 어색해 나는 괜찮은데? 비 오는데 이거 야외에서 하라는 건가? 원래 알지 한 두 달 전에 내가 너의 우산이 되어줄게 이러면 내가 너의 우산이 되어줄게 저야 우리 둘이 하는 게 나일 수도 있어 그럼 잠깐만 잠깐만 야 근데 너희들 약간 좀 첫사랑 같다 너희들 가까운 게 너무 너무 어? 우린 왜 이렇게 말리 떨어뜨려는 거야 가수들, 어린애들 아이돌 오케이 아이돌 오케이 차가운 남자 세 글자 오케이 우워 나 누웠어, 누웠어 우워 야, 이거 웃기라고 자기가 찍는 거 카메라 오케이 아, 셋다 우워 귀찮아 귀찮아하는 거를 네 글자 귀찮이지? 오케이 오케이 대견, 대견이 대견이 같은 아이돌을 뭐라 그래 짐승권 오케이 오케이 우웅 진심 야, 지금 야, 지호야, 소름 돋았어 잘했어. 완전 잘했어 네 지효야 우리 생각해보니까 잘 맞는 것 같아. 너희들 정말 잘 어울렸어. 우리 이제 시작한 것 같아요. 오빠 잘하세요. 멀미나라 조심해요. 오빠 요즘 외로우니까 뭐든지 낚을 수 있을 거야. 우와. 어두웠어. 진짜? 의제이가 너 줄에 이거라도 돼. 너무 심심히 보인다. 어 뭐야. 빵 한 쪽에라도 나눠 놓은 거야. 오른쪽이에요. 다 이렇게 음식점밖에 안 보이냐고. 슈퍼 있다. 슈퍼 갈래? 뭐 사 먹을까? 사 먹을까? 맛있는 거 먹으러 갑시다. 지효야 먹고 싶은 거 다 골라. 오빠 다 골랐어. 그럼 그 대신 나랑 다시 시작해. 가위바위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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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너 그것도 못해. 야. 그래 잘 됐네 헤어진 말에. 두 분 참 어울리는 그림이네. 가위바위보. 가위바위보 합시다. 게리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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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